넷 누구보다 넓없게 잠바 마마무 찐나 행정 네 그럼 이번엔 호영씨가 순서자 발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MBC 플러스 지니 뮤직 어워드 보컬상 여자부문 수상곡은 헤이지의 잠바 감사합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라자면 헤이지의 잠바는 헤이지 특유의 협상적인 보컬과 공각한 가사로 발표할 동시에 많은 리스너들의 만족시점인데요 믿고 듣는 음원광자 헤이지 보컬상 여자부문 수상 진심으로 기축합니다 헤이지의 잠바 헤이지의 잠바 헤이지의 잠바 헤이지의 잠바 추억 만드는 동안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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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다운 공연을 못 보셨죠 제 공연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요 이제 제대로 된 공연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이분들은 처음에는 재밌다고 생각했지만 볼수록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 자 이분들은 방송 경력을 모두 합하면 백년 평균 나이 37.6세 하지만 왜냐면 단원펀드의 올해 가장 핫한 걸그룹입니다 자 2018년 배송처럼 나타난 걸그룹 일본의 유명 댄스팀 아카네키 카코와 함께하는 스페셜 무대 여러분 셀럽 파이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